우즈발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표정이 달라 서로. 루와 함께 이제부터 운동하시는 운동은요. 힙업. 힙업 필요해요. 힙업 운동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따라하세요. 허리 복근에 힘주고 그리고 다리가 허리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힙업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 잘한다. 여기까지. 둘.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거를 하루에 300개씩 하는데. 300개를? 모든 운동을 다 300개로 개수로 나눠요. 자, 하나. 선생님 말투 나왔어. 어울려, 둘. 이렇게 해서 20번씩 세습할게요. 다리야. 땀나지? 그럼 유선수가 되고 있는 거야. 에어컨 들어도 그러니까. 안 돼, 에어컨 안 돼. 무지방 한 번 더 태워봐. 지방 한 번 마지막으로 태웁자. 마지막 타라 이거 할 때 너무 무섭잖아요. PT 받을 때. 다 왔어, 다 왔어, 이 얘기. 이거 진짜 쉽고 진짜 많이 효과를 보는. 참 신기하다. 언니. 꽉 조여줘? 어, 어. 이건 뭐죠? 물에다가 아이싱 했는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10분 뒤에 이렇게 붕대를 꽉 감아주면. 오, 괜찮아. 일시적으로 붓기가 빠져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언니, 자 이제 그 상태로 운동을 할 거야, 우리가. 무슨 운동? 막춤 추기야. 그래서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올게. 좋았어. 무릎을 여기까지 올려. 아니, 우리 춤추는 거 아니야? 운동하는 거였어? 네. 춤춰줘. 혼자 하시네. 셋. 언니 정말 안 즐거워 보인다. 아니, 연하 씨는 뺄 붓기가 어디 있다고, 저거를. 저도 되게 많이 유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아, 유지? 와. 빨리 와. 더 세게. 멀리 찍어서. 이제 운동하는 거죠? 네. 선영아, 이거 자동 스쿼트야. 어머. 이거 전신 운동이야. 대박이야, 진짜. 패드를 안전하게 앞쪽에 멀리 놓아줄게요. 네. 왜요, 선생님?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요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기서 요가를 해? 네. 진짜? 버터 요가네? 나 갈래. 뭐야, 우리 운동하려는 거야? 뭐야? 이제부터 운동인가? 이거 이제 힘을 잘못 주면 이제 문에 그냥 빠지는 거죠? 바로 빠져요. 원래 진짜 실제로는. 전화도 어떤 분 빠지셨어요. 엉덩이를 천천히 떼는데. 선생님, 저 이거 안 떼는데. 어떻게 안 떼니까? 천천히. 저것도 쉽지가 않는데. 저것도 쉽지 않아요. 천천히 정수리는 바닥 쪽으로 툭. 선생님, 롯데뻑 타시는 건가? 아니, 너 왜 이렇게 잘해? 아, 무서워. 저게 물이 저렇게 흔들리는데 저렇게 평온하게 되나? 안전하게 편안한 동작부터 가볼게요. 가볍게 시선 하늘로 끌어올려서 호흡 가득 마시고. 고양이 자세. 그대로 오른발만 뒤로 쭉 뻗어낼게요. 언니도 되게 잘하셨네. 오른손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낼게요. 야, 저거는 그냥 바닥에서도 하기 힘든 동작인데. 오른손을 조금만 해. 그만해 주세요. 누나 잘한다. 누나 씨가 일단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네,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왼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퐁당. 그대로 오른바를 쭉 옆으로 뻗어낼게요. 어떻게 해요? 왼발을 뻗고 오른바를 쭉? 오른바를 뻗어. 이렇게 골반을 밀어내야 돼요. 그래도 언니도 안 빠지고 잘하시네. 네, 네, 네. 언니 이제 오기가 생긴 거죠? 언니가 사실 저보다 체육이 더 좋아요. 너무 예쁘세요, 지금. 선영이 너무 잘해. 언니, 수상효과하고 나니까 배 엄청 고프지? 자, 이거를. 펼쳐볼까요?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 저게 첫 끼예요. 진짜 먹은 게 없네, 하루 종일. 저게 아점저 아니에요, 아점저? 음, 맛있지? 이거 왜 맛있지? 이거 왜 맛있지? 저거 생각하고 먹으면 다 맛있지. 우리하고 먹어서 그래. 근데 진짜 중요한 팩트는 뭔지 알아? 뭔데? 역시 사람은 먹어야 돼. 사람은 먹어야. 언니도처럼 홀짓도 있었어요. 언니, 5시 시간 딱 맞춰 먹으니까 딱 좋지? 5시구나. 5시.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아,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 근데 그거 가는 거지? 고생하셨다고 마무리를 또 제가 준비했죠. 아, 나도 클로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뭔가 또 있네요. 아, 너무하다, 너무해. 그냥 바로 잠이 그냥 솔솔 쏟아질 것 같지 않아? 아, 마사지. 아, 스파. 이거, 이런 거죠? 아, 이거죠, 이거죠. 지친 언니를 위한 휴식. 언니,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자, 일단 옷을 빨리 환복해볼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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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루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루나만의 비법. 우리가 그냥 하면 의미가 없어. 무지방렌즈잖아. 그러니까 투명을 잘 할 거야. 투명을 잘? 몸에 땀을 더 내는 거지. 야. 너무 힘들어. 아, 그냥 쉬는 게 아니네. 그냥 안 해.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미 착하다. 20초만. 1, 2, 3, 4, 5, 6, 6, 12, 4, 5, 10, 19, 20. 아아. 언니, 봐봐. 복근 힘을 줘야 돼. 근데 이거는 일반 간신욕이 아니라 몸의 근력의 이완과 그리고 탄력을 같이 주는 거야. 살짝 기대랑 말라 놨는데 있지? 다리 살짝 올려. 진짜 대단하다. 이제서야 뭔지 알지? 근데 등을 대면 안 돼. 끝까지 대면 안 돼. 1, 2, 3, 4. 근데 언니가 착하다, 진짜. 근데 내가 언니 이 다음 루틴은 내가 좀 힘들어하는 루틴이야. 왜? 물을 뺄게요. 물을 왜 빼요? 왜냐면 뜨거운 물 스파는 여기서 끝났거든. 동생이 어디 갔어? 어머 언니를 위한 선물이야. 뭔데? 왜 왜? 뭐야 또 왜? 어머 언니를 위한 선물이야. 동생이 저랬으면 바로 갔어 진짜. 진짜 저기서 일어나서 그냥 바로 갔어 그냥. 아 피부 탄력. 네 피부 탄력 때문에. 찬더 요법이라고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을 10분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운동선수들의 운동 방법이기도 해요. 온탕에 있다가 갑자기 얼음 있는 데도 들어가고. 근데 저거는 너무 오이냉채 아니에요? 오이냉채 아니에요? 찬더를 좋아해 봐. 아니 이게. 나의 탄력의 비결이야. 뜨거워! 온몸의 열을 어떠한 체험을 유지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뜨거운 물로 10분을 반식력 해줬으니까. 어. 10분 동안 찬물로 반식력을 해주면 돼. 이렇게? 너무 좋다. 괜찮지? 아우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무지방 랜드의 아주 하이라이트도 받아보도록 할 거야. 또 있어요? 마사지. 저희 테라스틱 시작하겠습니다. 짠. 맞아. 시원하겠다. 네.